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 두 대에 잇따라 치어 숨진 12살 어린이의 아버지가 가해 운전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딸의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이 차량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며 가해 차량 운전자들이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저녁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던 12살 A양이 차량 두 대에 잇따라 치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